근데 그건 생활 근육도 그런데 다 하고 더 힘들죠. 치고 하다가 딱 멈춰야 되는데 자 그럼 그 연습을 어떻게 하느냐 살짝 막 치질하듯이 뿌리듯이 던지듯이 여러가지 표현이 있습니다. 생활 근육을 높이를 하면 안 되는거죠. 내미는데 왼손은 덜 내밀어요. 팔 뻗는게 지금 연습이 하나도 안되고 싶고 여기를 치거든요. 거의 지금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. 자 내가 오른손 태를 여기를 쳤으면 그쵸? 원래는 대칭이 되는 여기 지금 동그란게 있잖아요. 여기 간격이라는게 있잖아요. 아무래도 악보를 보고 그쵸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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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oss이 나의 이 곳에 Oregon 이곳에 그래서 eri 노는게 보컬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